7, 9, 3, 9, 8, 9, 샵 뭐야 아 저쪽으로 가야돼 가다가 백파 한 번 더 뜨는데 이거 잠깐 여기서 스테미나 좀 채우고 가자 스테미나 좀 채우고 가자 답은 친구 사고 팔고 샷이다 뭐야 그냥 외울 필요 없잖아 뭐야 신고하는 지도가 없나 또 뭘 다 잠겨 있어 여긴네 지도 여기 뭐 또 가는 거 또 있는 것 같은데 계단이 막혀 있어 야 명길이 목소리인데 명길아 왜 그렇게 됐니 명길아 나 지나간다 어 미나의 등장 너 정말 왜 이래 우린 이제 끝이야 미나야 이놈의 송선생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데베스 칩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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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사항 어 학생 주인 마진구 상당히 배가 고프다 강명길 명길이가 계속 배가 고프다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됐나 봐 배고파서 개소리야? 어어 뭐니?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데 어? 배낭이 꽉 찼어? 안되는데 바깥 주문 세이브 한번 하자 저 아줌마 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인지 더 무서워졌어? pta threads 다시 가 개무서워졌어 더 강해져서 왔어 총선생 마크2 아 이거 뚫어야 될 것 같다 그냥 여기서 뭐 좀 사자 아 이거 아 여기 여기 어 어 학교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뭐 이렇게 문이 많아 세이브 없나? 세이브 한 번 하고 싶은데 이거 없애놓고 문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놔야겠다 맨 왼쪽부터 여기 물음표가 왜 있는거야 이건가? 더 코마랑 게임하고 싶은데 이거 배낭이 꽉 찼다고 나와있는데 결국에 여기 여기는 꽉 안찼잖아 그치? 중요템은 중요템은 아직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왼쪽 맨 왼쪽 누가? 복잡해 여기 복잡한 거 딱 질색인데 아오온이 오졌구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여기가 첫번째방 두번째로 가볼까? 첫번째로 가볼까? 뭐 어쩌라는 거야 다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야 에너지 두개씩 단다 너무 빡세 너무 빡세잖아 이거는 어떻게 계속 있는데 게임이 이거 이상해 게임이 계속 나와 게임이 첫번째 문 또 여기야? 쓸만한 것은 쓸만한 것이 없어 위로가야 되나? 위로가야 되나? 위에는 막혔습니다 이 혈흔들은 뭐지?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아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왜 이렇게 문이 많아? 아 미친 미친 으악 떨어질거같은데? 떨어질거같은데? 4층은 어떻게 올라가... 배낭이 꽉찼어... 뭐야 어 뭐...다 먹었어... 에헤에에에... 다 먹을 필요가... 없는데 세이브 게임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여긴 어디 난 누구 뭐야 2층이야? 뮤직 아이 미친 어? 리코더가 어 리코더가 무기인가 봐 아 리코더가 무기인가 봐 하트 미술실 아 oh 마사카 아 여기까지 다시 가네 이 게임가 짜증나게 만들었다 어 재미도 없고 아 좀 짜증난다 그냥 어 플레이 타임 뻥튀기 시킬려고 그냥 아 이런거 제일 싫어하는데 나 풀탄뻥튀기 아 아 답은 환불 요청이다 아 자 우리나라 게임이라 될 수 있으면 안깔라 그랬는데 안깔 수가 없네 다시 여기서 뒤로 가야 돼 여기 막아놨어 또 어 다시 달려야 돼 뒤로 여태까지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야 해 음 이렇게 그냥 개노가다로 돌아가야 해 여기서 또 떨어지는거 피해주고 삭삭삭 피해주고 그 겸이야 그 겸이야 여긴 안들어가봤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와 나 때리고 죽네 이게 무슨 음 한걸음만 더 느느느느느느느느느느느 더 가까이 어 녹슨 리코더를 갖고 수상해졌다 아 아까 나왔던거 또 나오고 슬슬 선생이 나올 때가 됐는데 뮤직룸 뮤직룸 미디어룸 가고 싶은데 어휴 여기서 못 올라가네 그치 여기서 남자 화장실로 가는건가 여기서 여자 화장실만 가 맞잖아 남자로 가는건가 아 아닌데 이 위로는 어떻게 가 아 오졌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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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구요 오졌구요 배낭이 꽉 찼구요 쳐 맞으러 왔구요 쳐 맞으러 왔구요 쳐 맞으러 왔구요 쳐 맞으러 왔구요 타라다다다다다다다다 타라다다다 타라다다 해독제 어 그래 미디어룸 어떻게 가 그래 근데 미디어룸이 어떻게 가냐고 해독제 일단 먹자 붕대 엘레베이터 작동도 안하는거 왜 만들어놔가지고 왜 만들어놔가지고 왜 만들어놔가지고 우리집 우리클래스까지 우리클래스까지 언제가 카운셀링룸 열쇠는 어디서 얻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그지같은 게임 좋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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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음료수 하나 사먹고 음료수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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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먹고 좋구요 호오오헤 공간빼리 확보했고 오헤 여기 들어가셨냐? 공격하고쳐막구요 도대체 왜 계속 살아나는지 모르겠구요 일단 뒤로 갑시다아 바로 못가게 만들어놔서 2층 거쳐서 가야되는 개 어이없는 게임 오랜만에 세이브 한번 하자 여기서 3층 가서 왼쪽으로 또 녹아다 뛰어야 돼 여기 또 처마가 나서 또 4층 가서 돌아가야 돼 그냥 좀 열어뒀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기력 또 떨어져서 여기서 또 허송세월 보내야 돼 oh 네 네 yes 예쓰 자 2층으로 1-2로 이곳이야 우리 반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이건가? 헐 누군가가 작성 리코더를 뺏으려고 접근해 한거구나 이건가? 어? 헐 개무서워 왜 이렇게 그린거야 야 근데 이건 뭐야? 카운셀링 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는거지? 아트룸으로 다시 가야되네 이런 너무나 너무나 고달퍼 너무나 고달퍼 아트룸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고달퍼 언제 거기까지 또 가고 있을까 정말 텔포도 못하고 카운셀링 룸 당연히 닥쳐있겠지 여기 왜 물음표 뜨는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 왜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가 누누누누누누누눈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띵 따다 동 또또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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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똥똥똥똥똥 선생님 팔자국 소리 들린다 여기서 한번 페이크로 페이크로 피해주고 숨어 어딘가 숨어야되 숨을때 없구요 숨을때 없구요 따라란 따라라라라라란 들어올테면 들어와 들어올테면 들어와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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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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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으 cellphone 어 15세 16세 멜어종 무얼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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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웅 올뱀 맨 멁 아 왈 왈 centered 왈 ξ 왈 meter 시리어스 왜 이렇게 시리어스? 왜 이렇게 시리어스? 왜 이렇게 시리어스? 나 동대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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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센쟤 무서워요 센쟤 이리로 가는거였나? 세모님 팬가입 고마워요 떨어지고 주워 먹고 붕대 하나 찾아주고 음 좋았어 세이브 두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자 아트 여기가 아트거든요 이제 뭐지? 아 으 으 으 뭐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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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으 으 으 으 아 생새 에 괜찮아 바로 앞에서 세이브 했으니까 여기서 걸어가자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스나 타고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다 대기스나다 어머 여기 있을까? 어 뭐야? 어? 어 4층 왔네 미디어룸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어어 오잉 어 뭐야 아니 뭐 순간이너가 피해 죽어 아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 게임 내가 가는데마다 대기스나 타는게 어딨어 사기지 인정? 내가 가는데마다 대기스나 타 뭐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내 앞에 나타나 아 아 뭐야 어쩌라고 나보고 이건 아니잖아 아 아니 미친게임아 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시공간을 넘나들면 다 내 됐어요 아니 미친게임아 아 아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여러분들 뭐 적당히 적당히 이건 뭐 무서운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뭐야 두 명이야 세 명이야 송선생이 몇 명이야 어 아니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또 왔어 어 왔다 봐봐 앞에서 달려온다 그럼 난 이쪽으로 도망가 이쪽으로 나가는거야 미디어실 열어 열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응 워 깜짝이야 어 어 어 아 나 욕 나온다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어떡하라고 아니 여기 숨을 데 없냐 진짜 숨을 데가 없네 뮤직 뮤직 들어가서 아까 전에 여기 숨었는데 걸렸잖아 아까 여기 숨었는데 그냥 뿌셔버리더라고 이거 그냥 내 장롱을 뿌셔버리더라고 억 또 또 각 소리 좀 빨리 사라져 주시면 좋겠네요 쯧 그러면은 일단 아트 룸부터 갔다가 미디어룸 가자 아니 이 게임은 도대체 얼마나 기다림을 요하는 거야 오 개무서워 아이고 애기수나 오졌구요 기다리자 그냥 음 간다 좀 오래 기다렸다가 나가자고 됐겠지 내 그림 너무 무서운데 제출해 그냥 뭐 그래 좋아 잘했어 이제 미디어룸 가볼까 갑자기 또 윙 윙 윙 윙 하면서 또 나오면 진짜 개 손전등으로 눈 찌른다 안 도망가고 나오면 뒤져 넣어 송선생 눈 찔러 손전등으로 얼굴 깨버린다 진짜 남자 화장실이었나 천천히 걸어가자고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뭐야 뭐야 또 텔포 탔어? 아이 텔포 오졌구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나아 그치 뭐야 뭐야 흐흐 오오오 예쓰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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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어디야 여기 올라가 어디야 오 미친 오오오 미친게이머어어어 미친게이머 미친게이머 숨는대 좀 있어라 숨는대 숨는대가 없어 왜 잠도났어 왜 좀 기다렸다가자 기다렸다가 또또갖거린다 또 또또갖거린다 또 이 게임 뭐야 뭘 원하는거야 이 게임 진짜 여기 못숨어요 아 진짜 뭐야 이 게임 어쩌라는거야 진짜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아 너무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하지 않냐고 내가 게임을 못하는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 끄고 갈까 간다아 불 끄는거 상관없어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돼 맞고 가도 안돼 맞고 가도 안돼